잘한다.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야! 팀워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다 개판이야. 뽑으세요 뽑으세요. 하이 순니스! 네 이번에 영화 승리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저는 송중기, 김태리, 저는 진성규, 유혜진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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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손자를 봐. 아 오른쪽이죠! 장선장을 연기하면서. 뽑으면서. 뽑으면서. 어 밑에부터 공략하시겠다. 사실 장선장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팀플이니까 선원들끼리의 케미!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요리조리 재밌는 모습들 아웅다웅하면서도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염두에 두면서. 자 아테리씨. 땡! 밑에를 좋아하시네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상대 배우들이 정해지는 승리였을때서 따라. 응! 정해줬어! 나 있어. 뭐? 형 화투 칠 때 내는 그.. 응! 아 소리! 아 좋지 좋지! 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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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난 입이 없는데! 입 좀 다물어. 난 입 벌린적이 없는데? 어.. 늑대소년 찍을때부터 이 영화를 같이 뭐 감독님이랑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서 뽑으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늑대소년을 찍을때부터 감독님이 승리오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승리오가. 으악! 아 입다! 이거 다 해놓은거 같은데? 아니 잘.. 다 해놓은거 같은데? 아니 잘 뽑히는 부분들이 있네. 저는 테리가 하려고 했던거. 팬들을 위해 달콤한 맛 아 이거 진짜? 이거지구...? 오, 그.. 아 이게 진짜 아 이게 진짜 근데 준비가 걸려서 다행이다. 응, 그래요? 401k 우리가 뭐 달콤한 맛 이거 성규 형이 해야되는데 성규 형 바꿔 보고 싶은데 아 이걸 하라고요? Ass ma 이거로 할 때 취한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에게 도치되어 있을 뿐 취했는데? 사장님의 첫 월급으로 도취한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에게 도취되어 있을 뿐 취했는데? 생일 첫 월급으로?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 속옷 사드리는 거 내복, 내복 있죠? 내복 나도 똑같았어 다인? 짠! 없다 없어 요즘은 진짜 뭐 사드려요? 첫 월급? 돈으로 드리나? 돈으로 형은 겉, 저는 흑기사 하시는 건가요? 건드리면 끝이에요 겉물, 속물 겉도 물렁거리고 속도 이게 또 나오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가운데쯤 생일 감독님 얘기 한 마디 이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감독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계셔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일단 저희끼리 일단 먼저 즐겨보고 가져가서 그때 같이 해요 사랑합니다 한 마디씩 해 감독님한테 별로 할 말 없어요 한 마디씩 해요 왜 너한테 준 거야 당연히 비슷한 부분도 있죠 되게 짧다 없어 없어 아까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위험이 자연스럽고 위험이 있고 자연스럽다 다음 질문 가시죠 나도 있는 거 같아 난 위험이 있어 만성인 거 같아 이제 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벌써 생겼네 네 저거 빼도 되는 거예요? 이거 빼도 돼요? 네? 돈이네 우주선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름을 붙인다면 태호 아 태호 클태 클태자 없어요 아싸 분량 못 땄다 도전 아까 수조 없이 수조 없이 얘기했던 거 그거 있을 거 같아 그냥 색다른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진짜 태퍼 아마 한 번쯤 해볼까 말까 있어 있어 이상하게 부드럽게 나온다 싶었어 오 내가 시청이 처한다 그러니까 형 여기가 지금 제일 위험해요 잘 모르겠네 뭐야? 자 한 번은 아이컨택하며 5초간 천천히 걸어오고 네 됐죠? 아 형한테 너무 힘들 걸렸네 시청 포인트 시청 포인트 어 저기라고 광활한 우주를 그린 그 그 웅장한 CG와 어 웅장한 CG와 웅장한 CG와 저기라 그래 어 공복공연 아 고깃 오 오 흥 큰일 났다 시 아니아니안 안 돼! 잠깐만 나와봐. 오, 소 스윗! 와, 카리스마 넘쳤다. 흑배불려. 준기 잠깐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여기부터 딱 멋있었어! 이야, 이제부터 진짜 밑에 밑에 앉아야겠다. 이제 엄청 흔들리는데? 저요? 짜낸다. 이거 다 짜내! 허클베리핀이요. 허클베리핀. 아, 진짜? 어? 야, 너 손 대나? 아니, 아니. 이거 기운을 잃는 거예요. 그게 기운을 잃는 거예요? 아, 웃기지 마세요! 아,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잘한다. 봐봐, 없어? 없어! 심지어 없어. 야, 근데 그 눈누부터 중요해. 응. 야, 예쁘게 놔줘, 완전하게. 왜요? 저까지 안 올 것 같아요. 테리야. 야. 야. 우와, 진짜. 잘한다. 뭐를 해야 될까? 잠깐만! 각이 없다. 기운 느끼기 없기. 야, 이거 진짜. 기운 느끼기 없기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아, 한 명을 만나볼 수 있다면. 재밌는. 야, 뭐가 기운이 좋았니? 옥서스. 와, 큰일 났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요런 애들 중에 해. 한 명을 만나볼 수 있다면. 제가 했던 배역 중에. 야. 가운데 해야되지 않겠어? 아니야, 아니야. 야, 느낌 가운데로 해. 가운데? 느낌 가운데로. 나 오늘 네가 왜 이렇게 안 믿기지? 나 쟨가 잘해. 어디로 갈 거야? 가운데. 네가 다시 돌아가서 만나고 싶은 배역이 뭐냐고. 아... 아, 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죄송해요. 아, 만나고 싶은 배역. 있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뿌리 깊은,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에서 했던 사이드 포부라고 했어요. 이도 세자를 만나고 싶어요. 세종대왕이 되기 전에 마음이 어땠을지가 궁금해요. 아, 저 건데. 단단하다. 형,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기운 느낀 거잖아요. 기운 느끼게 되나요? 빨리 하세요. 오랫동안 건드렸어. 대박. 어, 있죠. 저는 그... 제 물건을 참 좋아해요. 그... 많이 있어요, 저는. 의자 같은 거. 여기도 올릴 때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어머. 그러네. 야, 밸런스가... 여기를 올리세요. 뉴발란스네. 뽑으세요. 네? 이런 거 나간다고요? TPL로. 이게 뭐야? 본인의 캐릭터 포스터 제안이? 업동이. 주세요. 저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오빠가 이거 튀는 줄 알았어요. 아, 즐겨 마시는 소맥 비율이요? 저는... 저는... 한 입... 한 번에 딱 먹는 걸 좋아해서 소주 1, 맥주 1 요만큼 이렇게 해서 한... 한 입... 한 입에 딱 들어가게. 한 입에 딱 들어가게. 한 입에 딱 들어가게. 안주. 안주 형 좋아하는 건 순댓국. 네. 진짜 반주를 좋아해가지고. 와, 이제는... 진짜 어려워. 이거 약간 우리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도시 같아, 그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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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쪽이 좀 더 낫겠다. 오우! 진짜 진지하게 하는구나. 와, 이거 뽑는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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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안 쉰다. 이야... 한 달 동안? 음... 음... 아니, 지금 세일가 갈려고요. 그러면은 한 달 내내... 아,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한 달 내내 다 돈을 뿌리게 막 뿌리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야. 음... 네. 오, 역시! 역시 장선장같이. 우와! 와, 너 대박이다. 네. 야, 이거 나까지 오겠다. 어, 조심해. 어, 어! 야, 야. 여기, 여기 잘 봐야 돼. 야, 저쪽 봐. 잘 봐야 돼. 오! 살려줬어, 살려줬어. 왜 지금 저 위에 그 뒤로 같이... 아, 진짜. 그럼... 잘해봐. 아... 반대로 다시 넣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와우. 아, 이거... 야... 이게 어떻게 해? 봐봐. 이걸 아직 걸려있으니까... 아니, 이걸 살짝 다시 톡톡 쳐봐. 아, 그렇지. 반대로. 반대로. 으흠. 야... 야... 저 빨간색... 준규 오빠가 빼면 되겠다. 에이, 설마 내가 그걸 빼겠냐. 야, 이걸 성공했어.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무너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야! 야, 야, 야! 야!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야, 야! 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와... 해냈어. 해냈어. 야... 해냈어. 자, 빨리! 가셔!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미션. 아, 미션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넘버 투! 퓨저 옮기차의 3조 세트. 헐, 졸려, 나 화났어. 개중 어려운 거 나왔다. 둘, 셋!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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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졸려! 졸려. 둘, 셋! 나 화났어! 나 화났어! 나 화났어! 하하하하 자, 우리는 이제 구경합시다. 진짜 화난 거 같았어. 자, 이제 구경합시다. 야, 화난 건 나지. 내가 볼 땐 이거 뽑으면 될 거 같아요. 나 오늘 네가 이상하게 안 믿지. 아니, 이거 뽑으면 됐나? 아니, 진짜 그거 뽑으면 돼. 솔직히 이거는 다 나왔지. 저거는 다 나온 거라서. 아니, 그리고 어디다 둬? 여기도 하죠, 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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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까 좀 내가 물어보셨다. 하하하하 네네네. 하하하하 죄송해요. 섣불리 잡으면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얼마 전에 검사 받으러 드라이브 스루를 갔었는데 뽑으면서 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하하하하 진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손이 다 얼어 있더라고요. 그 소독 젤도 얼어 있더라고요. 추워서 그런 건 로봇이 정확하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보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런 건 정말 로봇이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근데 그건 그거고 와, 이거 괜찮을 거 같아. 그래, 이건. 내가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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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빼버려! 응? 확 빼서 뒤로 던져버려. 조용해, 너. 하하하하 하하하하 휴음 막 전 사람이 아까 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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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젠가가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아까 그 벌칙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땡겨. 벌칙도 있어. 벌칙도 있어. 하하하하 벌칙도 있어. 불량 못 땄다. 에헤헤 에헤헤 뭐 할까요, 테리 씨? 보라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오, 이것도 수은 이즈에게. 하이 수은 이즈? 하이 수은 이즈? 뭐가 뜯어지는 소리가 나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아요,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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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뜯고 싶었는데. 하하하하 벌칙이 있죠? 어, 테리가 그걸. 뭐해요? 잘 어울려. 이렇게 하고, 이거 내려요? 풍선, 풍선. 이걸 내려요? 아니요. 아니요, 올려요? 너는 내리면 안 되지, 우린 내려도. 하하하하 나는 내려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되게 이쁜데? 귀여워. 귀여운데? 새우 버전으로. 그래, 잘 됐어. 잘 어울려. 자, 둘, 셋. 하하하하 너희들 나랑 넷플릭스 볼래? 근데 우리 개판이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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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네, 일단 제가 벌칙을 당하지 않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 예. 예, 예. 아, 오늘 함께한 TMI들로 저희 영화에 대한 궁금증 많이 더 증폭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진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쟁가를 잘할 줄은 몰랐고요. 하하하하 여러분도 즐겁게 느끼셨길 바라고 저희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 그리고 영화 소개를 이렇게 또 재밌는 게임과 하게죠. 마련해주신 넷플릭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헷갈렸거든요. 얜가 쟁가 그랬더니 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찌릿해. 그런 생각이 나죠? 아니 이게 내가 계속 묻고, 바로바로 이게 생각이 나야. 하하하하 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그럼 승리효로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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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